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늘은 14.11 패치 PS표 티어리스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한국수업 에메랄드 이상 구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챔피언의 티어를 나눕니다 챔피언 티어 선정의 기준은 챔피언의 픽률, 승률, 밴률, 카운터를 맞는 정도, 천상계수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웁니다 픽률 0.5%를 넘겨야 티어리스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탑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스카너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아직 라이엇의 리메이크 챔 성능 보증기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픽률 6.2%, 승률 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재나능한 픽이니 티어를 올리는데 새로운 챔프를 찾고 있다면 스카너를 고려해보세요 성적에 비해의 밴률이 33%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트록스와 럼블이 1티어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아트록스는 꽤나 오랜만에 1티어에 들어온 느낌인데요 월식 불드라 기반의 방관 빌드업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밀같은 친구들이 살짝의 하락세를 겪은 것도 도움이 되었겠네요 특팬은 2단으로 픽률이 뛰었습니다 패치 직후에 한 번, 그리고 떡상 영상에서 조명한 뒤로 한 번 더 뛰었죠 지난번에도 짚어드렸듯 운영의 스태틱, 그리고 카이팅의 크라켄 모두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으니 취향에 맞추어, 그리고 상대 조합에 맞추어 빌드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픽률 5.8%, 승률 5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탑원거리 챔피언 케넨의 성적도 좋습니다 픽률 3.6%, 승률 53.3%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목해볼 점이라면 성공적 지표가 좋습니다 지금 성공과 함께 돈과 관련된 룬을 사용하여 초반 템포를 당겨오는 빌드가 여러 챔피언의 지표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파워그래프 상으로도 코어를 계속해서 갱신하는데 차이를 내는 것인지 중반 타이밍 케넨의 강점을 잘 살려내주고 있습니다 지난 떡상 영상에서는 표본수가 적어서 지나쳤지만 오늘까지의 데이터를 보았을 때 이 친구, 떡상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도입니다 지난 패치엔 49.4%의 승률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그리고 있었는데 이번 패치엔 픽률 3.5%, 승률 52.6%로 크게 지표를 끌어올렸습니다 문도가 직접적으로 버프를 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달라지며 상황이 좋아졌다 봐야 할 텐데요 최근 탑에서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 특패라든가 다재단은 골베 빌드 등을 상대로 상대 승률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패치에 비해 까다로운 챔프들은 하락세 상대하기 편한 챔피언들은 인기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봐야겠습니다 꿀챔프는 스카너, 케넨, 특패, 문도입니다 정글은 이전 패치 뛰어난 성적을 보이던 두 챔프가 너프를 받았고 하위권에 있던 카직스를 끌어올리는 버프가 있었기에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고고하게 니달리가 OP마크를 가져갑니다 픽률 15%, 승률 5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경쟁자들이 어수선해하니 상대적 위치가 더 올라갔네요 너프를 받은 카소스와 탈리아는 모두 승률 51%대를 유지하며 1티어에 들어와 있습니다 적절한 성능을 갖게 되었다 볼 수 있겠네요 횃불이 정글 쪽에서 특히나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보여졌지만 결국 강점은 초반부터 굴려나가는 데 좋은 AP 챔피언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이었고 나머지 AP 챔피언들은 쓸 수 있는 성능 정도로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카소스와 탈리아 너프로도 어느 정도 밸런스 조절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번 패치 너프안들은 대부분 적절히 작용하였다 보여집니다 다음 문제의 카직스입니다 픽률 14.7% 승률 51.3%를 기록하며 단숨에 1티어 진입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패치 직후 픽률 12% 수준일 때 승률이 54%까지도 올라갔으나 픽률이 16%선까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승률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패치 압도적 OP라 볼 수는 없고 쓸만한 1티어 카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위권 구간에서도 좋은 성적은 기록하고 있지만 특출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렉사인은 지난 패치와 비슷하게 53%대의 고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스카너는 탑라인 스왑 심리전이 가능한 픽인데 정글에서도 픽률 2.5% 승률 53.2%를 기록하고 있어 챔프 자체가 현재 좋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티어 라인은 생각보다 변화가 없습니다 마스터 2가 버프를 받고 픽률 5.8% 승률 51.5%를 기록하며 2티어 상위권에 올라왔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이와 반대로 리시는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픽률 24.6% 승률 47.6%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의 성능대로라면 무난하게 뽑을 수 있는 픽이라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템의 수혜를 입은 것도 없는데 다른 챔프들은 계속 평가가 올라가니 생긴 일입니다 꿀챔프는 니달리, 카서스, 탈리아, 카직스, 렉사이, 스카너, 마이입니다 지금 정글은 1티어 라인업 위주로 하는 게 베스트겠습니다 아크샨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아크샨에게 너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금의 아이템 체계상 미드라인에서 솔랭 한정,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챔피언입니다 픽률 4.6%, 승률 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크샨을 플레이하는 유저 수가 전통적으로 적은 편이라 신경을 덜 써도 된다는 점이겠네요 르블랑과 특패가 1티어에 동시에 들어옵니다 이 둘 초상화가 동시에 보여서 혹시 스태틱이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미드라인에서는 둘 다 스태틱을 안 씁니다 정통 AP 빌드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르블랑은 아이템이 거의 고정되어 있어 논의할 부분이 없고 특패도 2코어까지의 라인업을 보면 AD 빌드 관련 수치들이 전체적으로 내려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슈렐은 너프를 먹었음에도 경우에 따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리를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패치에서 아리를 짚을 만한 인게임적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수가 있죠 페이커 선수의 명전을 기념하는 아리 스킨이 곧 출시될 것이고 그러면 픽률이 어마어마하게 뛸 것으로 보이거든요 르블랑은 지금 좋은 상태인데 아리는 상태가 어떠한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아리는 픽률 11.8% 승률 49.4%를 기록하며 무난한 2티어권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픽률은 굉장히 높긴 하죠 현재 미드라인 픽률 탑3를 살펴보면 1위가 흐웨이 2위가 아리 3위가 르블랑입니다 와우 현재 미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챔프 2,3위가 페이커 선수를 기념하는 스킨으로 나오네요 인게임 지표상으로는 다음 패치 이 둘에게 추가 패치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스킨 출시 기념으로 슬쩍 버프를 넣어주려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미드라인 픽률 1위를 기록하던 흐웨이는 너프를 받고 픽률 12.6% 승률 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프의 영향을 피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준수한 성능을 내고 있는 상태라는 점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드라인은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상태네요 티어가 올라갈수록 트타의 성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조이도 최근 주목해보고 싶은데 인게임 관전을 제가 직접 늘려나가볼 예정입니다 아크샨, 트페, 사일러스, 갈리오에게 꿀벌 달아주겠습니다 바텀 쪽 1등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애쉬가 오피마크 2장을 가져갑니다 픽률 21.8% 승률 5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보니 왜 오피마크를 2장 가져갔는지 감이 오시겠죠 그냥 맞아보면 아픕니다 유저들도 맞아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패치 첫날에는 픽률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바텀 아이템 밸류가 조정이 되고 다른 바텀 챔피언들이 버프 너프를 받는 동안 애쉬의 상대적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에 급격하게 픽률가 밸률이 뛰어올랐죠 오늘을 기준으로는 26%에 가까운 픽률까지 찍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상승세를 보인 두 유틸폿 세라핀과 룰루와 조합되었을 때 훨씬 더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래프 중심의 바텀 조합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바텀 듀오들입니다 징크스는 너프를 받고 성적이 내려가긴 했지만 픽률 19%, 승률 51.5%를 기록하며 1티어 4수에는 성공을 하였습니다 쓰실 분들은 계속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3인방을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먼저 카이사입니다 어느새 픽률이 26% 라인을 뚫고 나가고 있는데 승률은 5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 빌드 최적화를 끝마치면서 지표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수동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어 한계가 어느정도 보이지 않나 싶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이번 패치가 결과적으로는 그 상승세에 부스터를 달아준 셈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요 포인트는 두가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징총과 인피 너프로 인한 경쟁자 원딜들의 하락세 즉 이를 기회삼아 카이사가 상대적인 이점을 챙겨갈 수 있을 것인지 두번째는 스태틱 밸류의 상승으로 제리를 포함한 원딜들이 카이사보다 더 높은 밸류를 보일 수 있을지 이 두 명제간 저울질 끝에 카이사의 성적이 결정될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 간과한게 있었으니 바로 크라켄의 밸류입니다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지만 인피와 징총 이슈에 가려져서 그렇지 지금 크라켄의 밸류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14.11 패치는 크라켄을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상대의 우위를 크게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애쉬나 징크스도 마찬가지죠 카이사 역시 크라켄 중심으로 빌드가 정착을 한지라 이번 패치 바텀 쪽 변경점으로부터 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바루스입니다 바루스가 솔랭에서 2티어권에 들어온 게 정말 오랜만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 역시 빌드 최적화가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지난번 짚어드린 로컨 선수의 성공 바루스 빌드가 해낸 것이죠 혹시 뒤늦게 로컨 선수가 직접 적어주신 성공 바루스 팁들을 못 보셨을까봐 추가로 보여드립니다 정말 성능이 좋은 빌드이고 바루스뿐만 아니라 성공 중심의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바루스 관련 그래프를 보시면 패치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26일쯤을 기점으로 바루스의 핑률이 올라왔고 승률도 같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눈과 아이템도 보시면 평범하지 않은 채용인 2코 5만 빌드가 아예 메인 빌드가 되어 고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성공적이 완전히 메인으로 자리잡고 있죠 대다수의 유저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으니 성공 바루스를 플레이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리의 상승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패치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챔프죠 스태팅 루난으로 빠르게 갈아타야 한다 이속 스탯을 200% 활용할 수 있는 챔프이고 스태팅 자체의 밸류도 많이 올라와서 지금 꿀통이다 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떡상 영상 이후 핑률이 추가로 올라왔으며 승률은 오히려 더 높게 유지가 되고 있죠 제리치고는 정말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드 이사가 어느정도 끝난 모습입니다 아직 다른 빌드들의 선택률이 20%가 넘어가긴 합니다만 웬만한 상황에선 스태팅 루난 빌드의 밸류가 좋다 생각을 하기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바탐쪽은 임피징총 의존도가 높았던 챔프들이 대거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전반적으로 아이템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쉬에게 벌집 마크 달아주고요 징크스 카이사에게 꿀벌 달아주겠습니다 한국 솔랭 특성상 그래폿들이 1티어를 꽉 잡고 있는 그림은 웬만해선 깨지지 않습니다 파이크에게 OP 마크 달아주고요 바로 2티어 쪽 변화들을 짚어보겠습니다 2티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온 세라핀 현재 픽률 7.7% 승률 51.1%를 기록하며 2티어에 안착해 있습니다 1티어 픽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애쉬나 징크스와의 성적이 특출나게 좋은 것이지 원딜을 가리지 않는 서포까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룰루가 좀 더 무난하게 뽑기 좋은 유틸포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패치 버프도 받아서 픽률 11.2% 승률 50.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징크스 애쉬와의 성적이 좋고 제리와의 궁합도 당연 좋습니다 잔나도 은근슬쩍 2티어에 들어와 있습니다 픽률 2% 승률 52.8%로 픽률은 매우 낮지만 고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역시나 애쉬, 징크스와 좋은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애쉬와 징크스와의 시너지가 곧 서포트의 티어를 결정하는 느낌도 나네요 그래도 원래는 브라움의 지표가 좋은 편이어서 추천을 드리려 했는데 브라움이 룰루나 세라핀에게 상대 지표가 크게 밀리는 편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서포트 쪽도 이 정도면 밸런스가 꽤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꿀챔프는 파이크, 불트, 렐, 브라움, 레오나, 라칸, 세라핀입니다 오늘은 14.11 패치 PS4 티어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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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